세계 각지에서 컨퍼런스 요청이 쇄도하자 테드 사무국은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다. 그들 스스로 컨퍼런스를 열게 하는 것이다. 이른바 테드 엑스로 불리는 지역 차원의 테드 컨퍼런스. 온라인 활동에 적극적인 한국은 테드 엑스에서도 매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떤 한국 사람들 특유의 끈기와 배우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되겠다라는 그런 본성이 테드라는 시대를 앞서가는 비전을 보여주는 컨텐츠랑 맞물려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지 않은가. 테드 사무국이 라이센스를 발급한 지 3년 만에 한국에서는 70여 개의 테드 엑스가 전세계적으로는 천 곳이 넘는 도시들에서 연간 4천 회 이상의 컨퍼런스가 열리게 됐다. 이 테드 엑스의 놀라운 힘은 뜻밖의 지역에서 확인됐다. 테드 사무국이 라이로비 외곽에 있는 거대한 빈민가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살인과 약탈, 인심매매가 횡행하는 무법천지 전세계 NGO들이 앞다퉈 들어오지만 몇 년 안에 모두 두 손 들고 마는 절망의 땅이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테드 컨퍼런스가 열린다 크리스토퍼 마카오와 그 친구들이 이끄는 테드엑스 키베라나 키베라에서 더 나은 삶은 가능한가요? 변화 또한 가능한가? 컨퍼런스에 참석한 키베라 사람들은 뜨거운 열기로 이 질문에 답하고 방법을 모색했다 2010년에 처음 열린 테드엑스 키베라에서 크리스토퍼 마카오는 한 젊은이들 단체의 텃밭 운동을 소개했다 키베라의 혁신은 빈민촌의 상징이 되다시피 한 쓰레기산에서 시작됐다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낸 음식 쓰레기를 퇴비로 채소를 키우기 시작한 것이다 절망을 걸음삼아 희망의 새싹을 피운 셈이다 테드엑스 키베라는 젊은 개혁 모임의 성과를 널리 퍼뜨리는 학성기 역할을 충실히 했다 차례를 시키는 채소들을 키우고, 채소를 키우고, 채소가 등장한 부대를 키우고, 채소를 키우고, 채소를 키우고, 채소를 키우고, 채소가 등장한 부분들을 선택했다